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네, 먼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에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개인선배토라고 인사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데 방이 여기 오금들이 한 방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열심히 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이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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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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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학원으로 오신 손님 생 cha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토핬스 대표 파이팅은 초장 하나는 주석 교수입니다. 나이는 많이 계셔서 아홉 시에 졸려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졸리실 때 눈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눈 참고 있는 것보다 뭐 아주 생생하신 것 같아요. 새벽 3시까지는 뭐 하죠. 좋게 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사신들은 항상 저는 재학생으로 그리고 회사님들은 뭐 이렇게 아쉬워서 엄마 아니다.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 시작했대요. 이렇게 물어봐시고 서울에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좋은 대화가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글씨 일어났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학생 하고 동생이 다 아시기만 마주 내리게 된 변창훈 교수님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가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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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김재인 교수님 앞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시임샘이 형. 짧게 하겠습니다. 오면 반갑고 궁금했습니다. 오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랄까 이렇게 함께 살아갈 팀진들 같은 팀진들 오늘 팀진들이었습니다. 오늘 팀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선생님께 지금 앉으신 자리가 신생고 저희 학생 신생님께 참다보니까 지기적으로 단지 순서로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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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품들이 인사만 비싸봤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수중 그 이렇게 구성 ㅎㅎ 수중 이였 11기 김영성입니다. 눈이 눈치시고요. 죄송합니다. 선배님은... 동시에 대답을 안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번호로 분장하고요. 심리학자, 김호가서 이런 반응 많더라구요. videogam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